웰컴! 향계TV! 독점 생중계 어 그래 그래 어서 들어와 에이 지민현이 예고 못 봤어? 실시간 인터넷 파티쇼 현필? 며칠 전에 군바리가 총 하나 들고 타령했지? 야 죽은 사람한테 그래갖고 사람들이 돈을 빡쳐가지고 근데 이년 어떻게 하는지 알아? 봐봐 야 이거 트위터 올라오니까 나 낸다고 왜? 정의를 위해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자 어떻게 아 일단 미리미리 추천하고 즐겁게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하고 즐겁게 지금 뭐야 벌걸대인데요 어? 이 새끼? 진짜 군인이었어? 리얼 쏠쩍? 예 뭐 방송에 한마디 할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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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! 저 내일 복귄대요 그 민아 형 개쌍년 그 면상 한번 복귀 못하겠어요 어우 무슨쇠 어우 못가겠어 아 저 추억 빨리 우리 안 사 봤어요? 아이 잠깐만 아이씨 카메라 먼저 가는지 아 저 지금 다 단체 인지챗도 찍었고 아 지금 양개TV 지금 지금 보시면은 전에는 여기가 반메가지고 안 보였거든요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와 보시면은 2층 1층 같지만 여기 2층이죠 그렇죠 2층이고 여기는 다시 1층 같은 베란다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두정도 발코니 같은 거 보이시죠? 웰컴! 아 양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아하 오늘 많이 들어왔어 어 자 어 보시면은 여기가 노량진요 어 노량진 여기 아 지금 양개TV 역사장 이렇게 지금 선샤인 강한데서 방송하기는 처음이다 내가 진짜 쪽팔려가지고 보셨어요? 어 아 이게 다야? 아냐 아냐 저 뒤에 아 이새끼들 아 이새끼들